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분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을 내가 계속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했던 가수분들의 뮤직비디오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을 이 분들꺼를 못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분들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뉴턴의 씨마일라라는 뮤직비디오 함께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뉴턴의 씨마일라 동상이 있죠 딱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이걸로 변하는 거 이런 느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변했어요 그쵸 그거는? 네 문제들 예측 원하는 게 Hyp느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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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일단은 의상이 조금 약한 것 같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분들의 의상이 어 여긴 좋네 의상이 조금 그래요 저 의상때문에 저분들이 너무 말라보여 그래 이런 의상 이런거를 입고 하는게 훨씬 나아요 저는 훨씬 멋있잖아 어 뮤직비디오 느낌도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애 그죠? 잠시만 이런 멋있는 랩 나오잖아 이런 멋있는 랩에 아까같은 의상을 입고 했어 훨씬 멋있었겠죠? 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갑자기? 갑자기 뽀뽀? 키스를? 네, 잘 봤습니다. 아, 이 팀은 좀 아쉽다. 이게 지금 노래가 되게 노래 좋거든요. 노래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좀 망친 느낌?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처럼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했으면 노래도 더 좋게 보였을 테고 되게 멋있게 나왔을 텐데. 아까 그 동상 역할의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동상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옷, 의상 때문에 너무 말라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멋이 안 났다는 거지, 나는.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누구 탓이다? 의상 디자이너 탓이다. 스타일리스트 탓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뉴톤 노래는 좋네요. 아쉬운 분이 좀 많았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아쉬움이 있는데 노래는 되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잘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